Ra's 모르겠다 노래하는 게 속 편해 맞아요 차라리 차라리 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데이트 누구랑 있더라? 내 파트너랑 있어. 맞아. 아 맞다 맞다 맞다. 언니 같이 했구나. 아빠한테 얘기했어. 잠깐만 나 솔직히 얘기하잖아. 나는 모니터 하면서 노래 이런 거 안 따지고 귀엽다. 저 사람 궁금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언니 같아 놨어. 저 사람 궁금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언니 같아 놨어. 왜? 귀엽게 생겼어. 말을 너무 못하잖아. 말을 너무 못하잖아. 귀여웠어. 나 싫어? 응. 어떠세요? 제가 이제 하나도 안 떨었는데 나오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답답해. 내가 원래 쌍꺼풀 없는 남자를 좋아하거든. 나도 근데? 근데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잘 통하더라고. 잘 됐네. 잘 됐네. 잘 됐네. 어땠어요 언니? 모르겠어 나 지금. 근데 나 오빠가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시더라고. 근데 오빠 진짜 진중하고 좋은 분인데 오빠랑 나랑 둘 다 뭔가 이렇게 툭 까놓지 못한 느낌이야. 대화할 때. 둘 다 조심스러운 느낌. 응. 맞아. 봐. 응. 응. 응.